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목요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시장금리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. 미 국제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했지만 10년물 금리가 장중 1.9%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. 금리에 민감한 기술 성장주 유형은 어제에 이어 약세를 보였습니다. WTI 유가는 1.2% 오른 86.5달러에 마감하면서 상승을 지속했습니다. 한편 달러인덱스가 0.18% 하락하는 등 달러의 상방은 여전히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. 이날 S&P500은 전일 대비 0.97%, 다운은 0.96% 내렸습니다. 기술주 중심의 나스텍은 1.15% 내리면서 여타 지수 대비 부진했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% 이상 하락했습니다. 시총 상위에 포진된 대형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가 각각 0.2%, 0.5% 상승했습니다. 반면 아마존이 1.7%, 애플이 2.1% 내렸고 알파벳이 0.7% 하락했습니다. 테슬라의 경우 3.4%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. 전통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 약세를 보였습니다. 보잉과 캐터필러가 모두 3% 이상 하락했습니다.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 우려가 부각되며 주택 건설업체들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. 이날 월가 대형은행들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엇갈렸습니다. 모건 스탠리가 2% 이상 오른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0.18% 하락 마감했습니다. 한편 P&G는 견주한 분계 실적을 발표하면서 3.4% 상승했습니다. 실적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현재 분계 실적을 보고한 44개의 S&P500 기업 중 약 73%가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필수 소비재가 0.68%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유틸리티도 0.46%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반면 이미 소비재와 금융, IT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. 이상으로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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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